그럼 지금까지 조건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될 연산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문은 if문과 switch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if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문인데요. if문의 사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자리를 보시면 if문은 if로 시작을 합니다. if는 만약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if문 뒤에는 중괄호가 이렇게 옵니다. 그냥 괄호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는 불린 값이 오는데 불린은 true 아니면 false죠. 참 아니면 거짓 그 둘 중에 해당되는 값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이 1과 1을 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하면 이 결과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1과 1은 서로 같은 수이기 때문에 두 결과는 참이죠. 왜냐? 좌항과 우항이 같기 때문에 1과 1이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 결과는 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if 뒤에 있는 이 괄호에는 true라고 하는 불린 값이 오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rue가 되면 if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하면 이 뒤에 따라오는 else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지금 첫 번째 봤던 예제는 true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만약에 false가 되면 예, else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시죠. 자, 우선 1과 1이 같잖아요. 그럼 true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괄호, if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에 있는 로직이 실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run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참이 뜨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인을 클릭하면 이 뒤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되는데 1과 2가 같다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안쪽은 false가 되고 false가 되면 sd에 따라오는 중괄호 안에 있는 로직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짓이 리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true를 직접 넣고 run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참이 나오죠. 그리고 false를 하고 run을 해보면 거짓이 나옵니다. 즉, true, false 이 값을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건을 여러 개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lse, if 하고서 여기다가 true라고 적고 그리고 else 이렇게 하게 되면 자, else, if는 그 앞쪽에서 오는 if문에 있는 조건이 만약에 false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앞쪽에 있는 부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else, if에 있는 이 조건문의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true라고 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alert,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하죠. 내용을 조금 바꿔서 1, 2, 3 요렇게 하고서 제가 run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2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if가 true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if문 안쪽에 있는 이 괄호가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1이 출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if문에 있는 그 결과가 이 false라고 한다면 run을 했을 때 else, if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되면서 그것이 true이기 때문에 alert2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else, if에 있는 부분도 false라고 한다면 run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alert3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lse, if라는 것은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일 위에 있는 if부터 위쪽에 있는 else, if부터 밑에 있는 걸로 차례차례 시도를 하면서 이 true가 나타나는 그 else, if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건문을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문은 요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냥 if문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만 있게 되면 else라는 부분이 없고 그냥 요기 있는 if를 실행해서 만약에 false면 조건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산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true라고 한다면 요기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else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if문을 요렇게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기에다가 제가 요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짜게 되면 조건문이 중첩해서 등장했죠. 그래서 첫 번째 if도 true여야 되고 안쪽에 나오는 if도 true여야지 이 중간에 안쪽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보죠. run을 하면 1이 출력이 됐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바깥쪽에 있는 if가 false라고 한다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if문 안쪽에 있는 조건문은 실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f가 true여야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false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if문이 실행은 되지만 저것 자체는 이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lert1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거죠.